밝은 표정으로 나오신 교우들 사랑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따뜻한 주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열심히 준비한 이웃초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를 보신 것처럼 세교 38명 그리고 그동안 나오지 못하였던 교우 40여분도 지난주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민의 마음으로 또 서로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단을 보게 되면 가을 부흥집회와 이웃초청 예배 포스터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실수해서 그대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제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더 보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가을 부흥집회와 이웃초청 예배는 지난주일로 다 끝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가을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오셨던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포스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을 부흥집회와 이웃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태카신족석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고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손봄에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고요 살아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교우들 또 이웃들 가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창립주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에서 또 손님을 맞이하고 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저어서 또 섬겼던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새 교우를 바라보면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초청하신 우리 교우들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와 이웃을 환대하고 맞이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늘 이웃을 환대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주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늘 서로를 바라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네 시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노년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감옥이 갇히는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생각할 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교회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교회를 생겼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늘 기쁘고 또 감사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외적으로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박혀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 바라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오해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모였을 때 항상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식사하면서 성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예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잡아서 먹는 거 아닌가 죄의 살과 피를 나누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반사회적인 단체로 교회를 오해하기도 하였고요 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교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상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도 또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늘 녹록지 않다 보니까 늘 서로 사랑하고 숨기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툴고 또 서로 불편할 때도 많이 있었죠 특히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다고 다짐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거짓 가르침을 버트리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1세대 신인왕인입니다 부활하시짐을 직접 만나서 경험한 신인왕인이죠 그러나 디모덴은 바울과 다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를 만난 2세대 신인왕인입니다 디모덴은 지금 에베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 또 다음 세도에 이루어진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흔들고 보라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또 고난을 자처하기보다는 현실의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의 미래가 어둡게 보이고 또 교회의 앞날을 생각할 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수도 그랬습니다 지난 특세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도 교회의 미래를 바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특별히 또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믿니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인데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대답해 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인데 저는 아직 제 신앙과 종교를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온 자녀들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귀한 자녀들이죠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같이 갈까 얼마든지 그러죠 이렇게 대답할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왔으니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산을 만나고 좋은 신앙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축복의 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바울은 믿음의 다음 세대인 디모드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디모드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 하나님의 인정하신 일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디모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간절하게 드린 마지막 소원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의문을 본문해서 바울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이 디모드처럼 좋은 하나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정말 우리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러다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디모드처럼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기도해야 될 좋은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법문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드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이세시시로 직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드에게 매우 주의중한 사실을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를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울 때 그리스의 부활의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지만 그만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 안에 갇히는 수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죠 나도 예수 그리스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주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스의 부활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한 것은 오직 나만 그리스처럼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나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도 그리스의 부활을 누리기 때문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에 우르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구하게 된 것처럼 이 복음을 들은 자도 이와 같이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사람을 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디모더가 성기는 에베소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는 이방이 교회에는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밖의 핍박 가운데서 이 복음을 붙잡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모든 성도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렸고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거짓 가르침으로 부활의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후메네와 빌레더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모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얼마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처럼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요 월화별을 중시하고 또 고난과 죽음의 사명보다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도의 사도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드우스의 1장 8절에서도 복음감께 고난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고난을 피할 수 없으니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이런 자조적인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하는 나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또한 수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법문 2장 3절 이하를 보게 된 바보의 사도는 고난받은 성도의 삶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군대의 병사들 그리고 농부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주 고된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군대에 복무하는 병사들은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평소에도 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련이 생길 때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할 때도 훈련을 꽉 받습니다 농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봄에 열심히 씨를 부리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운동선도 그렇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에서 두 개의 메달을 든 안세영 선수가 요즘 화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혹돈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이 40정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트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아니라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하고요 또 매일 오전과 오후에 배드민턴 선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밤에는 두 시간씩 자신의 약한 지구력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레슬린 감독의 혹독한 지옥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천 시간의 지옥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두 개의 금메달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운동선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참 멍청하다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지금 훈련을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동선도 마찬가지로 고된 훈련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선도는 언제든지 더 심한 훈련, 더 힘든 훈련을 받기를 자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할피하지 않고 기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졸지도 않냐 하시고 늘 키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법문 1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권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린 믿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 11절과 13절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의 노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권한을 받을 때 기뻐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른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와 함께 권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 함께 하시면서 이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권한을 받았지만 다시 보라에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권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도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목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목상하기를 바라고요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에 될 아름다운 하나님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모리는 복음과 무관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말과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당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는 더더욱 복음을 말하고 또한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냐고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세상은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권한받은 것? 즐거워하지 않으면 바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피하고 권한을 피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또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스 교회를 힘들게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후메네오 벨레도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에 관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을 법방에 살라 이런 얘기를 즐겨 들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을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친 이 송도를 악성종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악성종양과 같은 말다툼, 거짓말의 그 실체 그 실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아담과 이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뱀으로 분장하여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혹하였습니다 마치 아담과 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그럴 듯한 거짓말로 혹한 그런 거짓말로 아담과 와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였고 이런 말들은 에덴 동산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아담과 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담과 와는 그 거짓말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 가져온 아주 무서운 결과이죠 따라서 우리는 개인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공동처를 무너뜨리는 이런 말다툼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눠야 될까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사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참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이었지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하였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신분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분 상승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어리둘입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 사람들이 나누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화와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초기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밖에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초대교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태카신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장로 유아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요를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의 사실을 전하고 나누게 되었을 때 공동체에서 저렇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밤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를 위한 가을 부흥회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25명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또 함께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 한 40여 문이 참석하여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상희가 집사님들이 전역세를 잘 지어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봉해 강사로 오셨던 최상태 목사님은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들의 사정을 잘 아시기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 시간 넘게 아주 뜨겁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힘이 넘치겠지만 교회가 참 잘 안 되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께서 목회기의 품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자로 섬기는 서울수복로의 동방성장의원회는 이번 가을에는 그분들에게 힘을 주면 참 좋겠다 주의의 말씀으로 이루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을 봉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을 봉회를 마련하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품에 오신 목사님들께서 그런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다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중 한 분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동방성장의원회의 특박계 부흥회는 신선하고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귀한 숙사를 준비해 주신 은광교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순서제를 비롯하여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자립대상교회의 목회자들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잘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제가 무척 기뻤습니다 와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늘 서로 일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럴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부끄럴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린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하고 바르게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내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늘 기억하는 것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말다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진리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죠 하나의 말씀을 잘 읽고 주내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목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목상하고 실천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신 주내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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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